소 1곡 소 1곡 배야 깎아졌다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? 담배랑 연관했어요? 담배를 계속 띄기다가 태양 걸린 그 여행을 죽는다 근데 후회해도? 그 때 후회해도? 아 맞다 믿는 도끼에 발병 찍힌다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? 믿는 담배에 발등 찍힌다 담배가 이 발등을 찍어요?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씹은데 팥 나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? 담배 안 쓰면 괜찮고 담배 씹으면 재미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꾹찍한 친구들 많아요? 티끌 모아 대상 어떤 의미죠? 담배를 모아서 태양을 만들어요 담배를 모아서 담배를 모아서 폐암이 됩니까? 아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만 알고 두명 모른다 어떤 의미죠? 하나만 알고 두명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두명 모른다 입 빠진 도개 동독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? 태양 환자한테 계속 찌놈이 주는 거 그럼 태양 환자한테 더 떠야됩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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